야 나 상가도 있고 집도 있어 너 몸만아 몸만 이런 여자가 좋대 막 누나야 5살 누나 어때요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요? 네 왜 침을 삼키고 얘기해 결혼을 할 나이가 아직 아닌데 눈을 왜 굴려 갈 거야 말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은? 거절할 일이 없어요 어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남자 못지않게 여자들의 스펙이 유난히 우월해지고 있어요 스펙 좋은 여자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항상 컨텐츠에서 요새는 뭐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새는 스펙 좋은 여성분들이 저희 회사를 유난히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나이 불문 떠나서 이런 분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여자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27살 어때요? 벌써 학교입니다 직업은 초등교사 연봉은 사천 초반이고요 학력은 수도권 쪽에 교대를 졸업을 하셨고요 자산은 3천 이상 부모님 노후는 되어 있고요 외모는 꽤 예쁜 편입니다 이 친구가 어린 나이에 결정사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런 스펙인데 이분도 스펙병가 점수를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직업교사 나이 좋죠? 부모님 노후 되어 있죠? 다 괜찮잖아 그럼 이분의 스펙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5점 만점에 그래도 한 4점 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도로 좋아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이분이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정사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야무진 게 인생에 대한 계획이 확고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20대 전에 결혼을 끝내고 싶었어 그리고 이분이 되게 똑똑했던 게 본인이랑 비슷한 조건에 30대 언니들이 20대 때보다 못한 남자들을 만나는 걸 보고 내가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구나를 빨리 눈치챈 거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 금슬이 그렇게 좋아요 사랑받고 자란 티가 확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빠같이 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가 너무 슬프는데 결혼 전제로 만났던 남친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까지 잊으려고 오셨죠? 이런 예쁜 여자를 두고도 바람을 피나? 있어요 못된 놈들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형 조율을 어떻게 했냐면 능력 있는 남자 물론 좋아하지 대기업 이상해 이분도 근데 나이를 이분은 10살 이상까지 원했어요 자기는 나이 조율은 가능하다 남자가 능력만 괜찮고 성향만 좋다면 그리고 외모도 키는 170 이상이면 된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죠? 능력 위주로 본 거죠 능력 성격 그래서 이분에게 소개한 첫 번째 남성분은요 남자분은 나이는 36살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연봉은 1억 초반 능력남이죠 그 다음에 학력은 인서울 상위권 4년제 학력도 좋아요 자산은 현금 1억 그리고 서울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보유하여서 부모님한테 징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 노후는 당연히 되어 있고요 외모는 키가 175 그 다음에 관리한 동안형 외모 인기 많은 남자야 이 남자 어때? 스펙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은 거의 육각형이야 거의 거의 육각형이야 그래서 이분을 소개를 했는데 막상 상담할 때는 나이 차이 10살까지 본다고 해놓고 언니 나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안 볼래요 또 이러는 거 여자들 마음이 이렇게 갈대 같아요 주 때가 없어 이분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36, 37의 남자들이 너무 아저씨 같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 나이가 36, 37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야 그럴까봐 내가 얘기를 했지 만나보면 외모 절대 36살처럼 안 보일 거다 내가 장담하는데 한 32, 33 정도로 보일 거다 그만큼 외모 관리 잘했고 그 다음에 직업 회계사자니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흔들리면서 만나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분이 더 푹 빠졌어요 만나고 나서 당장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여자분이 어땠을까? 남자한테 들이대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때요? 확고하다 그랬잖아 자기 계획이 본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표현을 해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 진행하면서 여자들이 삐쭉삐쭉 머뭇머뭇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좀 답답했는데 이 젊은 여성분이 본인한테 들이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적극적으로 오빠오빠 하면서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가죠 넘어갔습니다 게이가 아니고서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어리지 여자 교사지 부모님 노후되어 있지 애교 많지 얼굴 이쁘지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두 분은 급속도로 연애를 한 1년 가까이 했고요 지금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분은 본인들의 친구나 직장 동료분들을 소개를 해서 데리고 오는데 거의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모티브로 만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적극성이 없어서도 안 돼 이 여자분은 뭐가 포인트였냐면 소개를 제가 잘해준 것도 맞지만 적극적이었어요 굉장히 남자한테 다 맞추고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 있어요 회계사들은 바쁜 시즌이 그럴 때는 본인이 다 남자한테 가고 맞추고를 했기 때문에 남자분 노케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가 되게 똑똑한 거죠 현명하게 결혼 잘했고 지금은 여자분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나이 많아서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관리 잘하잖아요 그럼 매니저가 이렇게 어필해줘 그래서 만나잖아 그럼 여자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야 특히 어린 친구들은 왜냐면 남자분들이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관리를 잘하면 그것처럼 플러스가 없거든요 자 여자분 두 번째 스펙입니다 이 분은 나이는 31살이셨고요 카페를 운영하셨습니다 이분의 연봉은 월 1,500 이상 학력 초대졸 자산 현금 주식 1억 중반 경기도의 꼬마 빌딩을 소유했어요 와우 완전 낯여자네요 부모님 노우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모는 아담 동안 야무지네요 대표님 급인데요 아휴 나는 이 나이 때 이렇게 못했죠 이 나이 때 이렇게 못 벌었어요 이 여자분이 한숨이네요 멋있습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이 친구도 사업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친구 없을 거 같은데 맞아 친구가 없었어 왜냐면 본인 일에 매이다 보니까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직원들하고만 소통을 하고요 소개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남자를 만날 때도 없었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이 되다 보니 결혼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돌아가는 친구죠 왜 많고 많은 결정사 중에 나를 찾아왔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의 사례가 저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전혀 비슷하지 않았군요 나보다 한 수 이었군 이 친구는 나이가 지금 31에 꼬박빌딩에 있잖아 나는 빌딩이 없어 저도 이제 제가 혼자 사업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하고 좀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잘 담아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서른 중반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언니 서른 셋 전에는 저는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랑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내세운 남자의 조건은요 본인이 안정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남자 안정적인 직군이죠 그리고 외모 봤어요 외모 봐 이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봐 인형 능력이면 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소개해준 남자는요 나이는 서른다섯 그리고 직업은 공기업입니다 연봉은 6천 학력은 인서울 4년제 자산은 한 8천 정도 모아놨고요 부모님 노후는 안 돼 있었어 본인이 좀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여자분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냐 어? 괜찮아요 제가 잘 버니까라고 흔쾌히 오케이 하는 이런 쿨한 여자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쿨하게 오케이 하더라고요 이분 남자분이요 잘생겼어 180 이상의 훈남이었어요 부모님 노후 빼고는 어때요? 다 괜찮죠? 나이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많지 않고 공기업에 연봉 6천에 서울 소재 4년제 나오고 괜찮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두 분도 불튀기게 사랑을 하셨고요 이분들도 거의 한 8개월 연애하시고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남자분도 집이 없었거든요 여자분이 결혼을 해서 집장만을 여자분이 했어요 여자분이 어린데 거의 여자분이 이제 가진 게 많았으니까 월세도 좀 나오는 거 같더라고 여자들 남자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남자들고 가냐고 나 너무 행복하대 요즘 이런 남자들이 이렇게 은근히 많아 남자들이 어때요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요? 네 왜 침을 삼키고 얘기해 결혼을 할 나이가 아직 아닌데 이런 여자가 좋대 막 누나야 5살 누나 야 나 상가도 있고 집도 있어 너 몸만 와 몸만 너 눈을 왜 굴려 갈 거야 말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은? 거절할 일이 없어요 어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여자가 딱 나왔어 홀로에 있대 홀로에 있대 자 만약에 결혼 전이었어요 이런 여자가 딱 나와 상가 있어 상가 상가 있고 아파트 있어 거기서 차도 볼 거 같아 차까지 봐 벤틀리아 차가 어우 진짜 너무 좋아한다 이게 요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옛날 아빠들처럼 내가 먹여 살리게 이런 남자들의 시대는 끝났어 없어 거의 요즘 남자분들도 이렇게 여성의 경제력이 좋으면 매우 흡적해 하고 가정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회원 중에 결혼을 하신 전문직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 그 전문직을 안 해요 듣는 소문으로는 그 전문직이 뭐 예를 들어 의사다 의사 생활을 안 한다고 여자가 뭐 하겠네 투자집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가 능력이 있고 여자분들이 그거에 따라가는 추세였다면 요새는 이제 어때요? 여자들이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역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시는 남자분들 중에 종종 이렇게 여자분의 경제력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경제력 좋은 여성분들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남성분들도 은근히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도 이 정도 스펙이며 이런 녀석 만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소개 한번 해볼게요